아직은 날틀러 오지 않을까? 이걸 들고 가면 안 되겠다 잘 맛있을까? 여기 달달달 외우지 못했는데 조금 돌아가주세요 시간을 벗어주세요 모드라 학생대로 돌아가면서 시작된 안녕하세요 어게인 1997에서 지민 역을 맡은 신인배우 한은수호라고 합니다 한은수호라고 합니다 촬영하도록 할게요 정면 보면서 최수호님 단독곡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우리 푸준회 배우님 마지막에 푸준회 배우님 마지막에 푸준회 배우님 나는 손이 안치냐 들어와서 모두 잠깐 가르쳐주세요 서울시 교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나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게인 1997 지민 역을 맡은 배우 한은수입니다 와... 안녕 max입니다 НАAAIS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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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수oh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